자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얼룩어팟입니다. 여러분들 먼저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.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많이 드시고 맞습니다. 즐거운 시간 많이 많이 보내시고요. 맞습니다. 요즘 또 일교차가 크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아저씨는 덥고 밤에 춥단 말이에요. 맞습니다. 또 거기서 맞춤형, 얼룩어팟형, 얼븩어. 알쓰고뿐. 아주 따뜻하면서도 아주 시원한 그런 음악과 무대 많이 즐겨주시길 바라고요. 맞습니다. 여러분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. 아~~ 안녕! 유니돌지 유니돌! 추석엔 올리온 오브!